이 스택은 뭔데? 사람 모양 동상이 있다던데? 그래? 아 근데 저 마을... 사람 모양 동상인다는 거기 주라기 거기도 있지 않나? 나 거기 갔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기가 있던데? 오 진짜 있네 오 진짜 있다 사람 모양 동상이 있다고? 그냥 그냥 캐릭터에 있는 그냥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야 진짜 오 뭐야? 패딩도 있는데 비용? 아 주먹은 안 맞네? 어? 제가 그래서 아예 준 거예요 진짜 오 뭐야? 누가 연다야? 왜왜? 이게 연다 같은데? 어? 이게 연단가? 미안해요 어? 뭐가 연다지? 누가 연다지? 어? 총 안 뚫리는 거 같은데? 형 지형심으로 판정이 되는데? 아 그래? 아 막히는구나 정말이 기다려봐 나 얘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은데? 어? 연다 어딨어? 미안해요 이거 복장 똑같이 입고 나서 낚시 안됩니까? 일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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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와 옆에 와 옆에 이거 이거 다시 돌려줘 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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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왓츠 업 요 왓츠 업 왓츠 업 어? 뭐야 아 겨울 방지로 이거 싸놨는데 이거 이름 뭐였지?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이거? 집단 이거 비닐 싸우는 거 이거 이거 이름 뭐라고 하지? 마시멜로 마시멜로? 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아 아무튼 마시멜로였던 거임 어 이거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차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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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 80 어 뭐야 이 스쿱 근데 이거 스노우보빌 왜 뒤에서 총 안 싸집니까? 불편하네요 그 S&G 봤어요 아 나 되는 줄 알고 2번 자리 바꿨는데 총이 안 나가길래 어 머진데 얘가 방 왔어 거기서 총살이 안 났어 앞에 200 260? 언덕 있죠? 쟤들 집으로 본다 산 위에 산 위에 여기 여기 핑핑핑 1번 피 260 바로 앞에 넣어 뒤에 우리 등산 뒤에 우리 등산 뒤에 130 저 도움 좀 도움 좀 바로 앞에 나오면 바로 앞에 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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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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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길리 드실? 나 똥길리 야 똥길리 똥길리 줘 왜 이러는 걸까요? 여기 이건가? 깜짝이야 어 여기 있다 찾았구요 아 저기 있구나 하얀병이랑 술 탁 가동은 어디 갔어 그거? 어서 언덕 위에 보인다 능선이 능선이 3명 3명 능선이야 개많아 내 뒤에 있다 양각이다 양각이다 확인 235 235 235? 내가 그쪽을 잡으러 갔다 오 안 일어났으면 죽으자 방금 와 아 나 추락 기절 네? 아 미치 양각적으로 우리 또 뒤는 잡았는데 뒤는 잡았어 괜찮아? 얘들이 안내려봐야돼 얘들이 안내려봐야돼 바로 뒤 알아라 역시 엠포가 짱이야 아니 연사가 나 연사 안 떼기고 싶어 어 그 적 살리려고 뿌렸는데 어 이쪽으로 달린다 어 죄송합니다 아 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죠 탄석이 좀 좀 좀 이상한게 쟁임 달려야돼 우리 잘려야돼 아 그래? 이거만 잊고 갈거야 이건 이건 잊고가야돼 얀다의 의지가 남긴거야 따라요 키드 야 엠포 낄게요 이거 아 아 아 뭐야 뭐야 님들 님들 모임 님들 모임 님들 모임 왜왜왜 죽음 님들 모임 님들 모임 어 저기 2층에 있다 못본건가 근데 여기가 인서클이 아닌데 어떡하지 앞에 돌까지는 가야돼요 너무 조용한거 아니야? 이쪽 라인엔 저게 없나봐 쟤 밖에 없는거 같애 쟤 밖에 없는거 같애 두명이네 여기 집에 있단 말이야? 저기 두명이고 쟤가 나오긴 해야되는데 눈에 먼저 띄워야돼 이거 아 에반데 열심히 요러기 뭐 연기 그 암 그 암 그 암 그 암 그 암 그 암 그 암 하얀병? 하아! 리얼 호르냐고 한대? 뭐야? 화연병 어디 갔어? 어 뭐야! 너무 추운 거 이거 야 화연병 너무 추웠어 화연병! 야 추워서 불 꺼졌어! 야 추웠어 불 꺼졌어! 야 정말 현실적이야! 뭐야 쟤? 화연병 간다 화연병 간다 오 네 라이트! 라이트! 어? 우리 다 하나 오는 거야? 어 1대1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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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랑! 라 라스트 털! 아 쟤 수리탄 없었으면 좋겠다 화염병 하나 있는데 수리탄 없고 화염병 붙여지면 어차피 죽을 못해 견척도 못해 머리 맞으면 죽는다 이거 나 삼뚝 삼뚝 아 화염병 제발 아 얕다 아 이거 제대로 들어왔으면 나오게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자기장을 믿어 와 센터 와 존중어 진짜 야 이거 에임 싸움이다 어 나한테 부린다 아 이 자식이 좀 할 줄 아는 녀석이구만 오 할 줄 아는 놈이네 그냥 딱 갈래 연마 하나 더 쟤 서클 닿았어 쟤 서클 닿았어 아 데미는 아 근데 왜 아 왜 왜 왜 안 죽었지 충분히 맞을 만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갈겠는데 한 대 아 한 대 밖에 안 맞았어 아 이거 진짜